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으로 온 국민이 힘쓰고 있습니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사실이 아닌데도 여론 몰이로 호도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제대로 된 팩트체크도 필요 보입니다. 이 시간 미래의 목회 포럼 박병득 사무총장 그리고 조응용 기자 두 모시고 관련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1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상황 아마 이것은 지구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모든 면에서 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조 기자 두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거 좀 요약해 줄까요? 네 먼저 지난해 말에 중국 정부가 우한 지역의 집단 폐렴 상황을 최초로 발표한 뒤로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9일 첫 사망자가 중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변종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진 다음에 지난달 12일에 WHO는 이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로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기록된 것만 8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9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지금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국 등 유럽과 미주까지 전 세계로 심각하게 퍼져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뒤로 2월 중순까지는 확진자 수가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신천지 신자로 알려진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천지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퍼지기 시작했죠. 지난 1월 말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있었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친형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곳을 다녀온 신도들을 통해 감염이 확산됐을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도 됐었습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2월 19일에 전국 51명이었던 확진자가 3일 만에 602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증가가 됐는데. 그리고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감염된 것이 밝혀졌고 그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을 시켰고요. 정부에서는 신천지 신도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신천지가 명단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또 감염 전파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또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이유 등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을 취소하고 신천지 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서 정통기존 교회도 식당과 카페를 모두 닫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또 온라인 가정예배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두 달 동안 전 세계 또 특히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변화와 일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는데요. 정말 이런 현상이 특히 교회에서까지 많은 파급적 영향이 되어졌는데 정말로 각 교회보다 눈물겨운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사무총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교회도 많이 당황했고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정말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한국 교회는 제일 먼저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또 교단적으로 연합단체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극류를 간절히 바랬던 또 바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대우분의 교회는 기존에 함께 모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존의 예배를 잠시 뒤로 하고 대우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렸죠. 일부 교회는 축소해서 사역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은 사실 작은 교회들인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 대부분 상가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상가교회, 지하교회 이런 교회들은 시골교회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시골교회도 농아침교회도 있을 것이고요. 이 작은 교회들은 사실 임대료를 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니까 물론 온라인 헌금이 있지만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헌금이 가능하지만 또 한국 성도들이 연령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헌금에는 익숙하지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한국교회가 사실은 큰 피해자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서도 함께 우리가 공동체, 우리 사회, 또 국가의 한 성원으로서 함께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대안을 찾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있고 또 보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어떤 일들이 진행할 때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 있게 되어져요. 아까 사무총장의 말씀대로 한국교회 먼저 회개하고 기도한 일에 앞장서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 기독교가 끌고 온 게 이게 엄청난 공헌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국교회가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도 교회들의 나눔 많이 있었죠? 우리 조 기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국교회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적인 지원과 섬김을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먼저 예장통합 측은 지난달 28일에 대구, 경북 지역교회와 치약계층을 위해서 마스크 11만 장을 전달을 했고요. 지난 13일에는 긴급지원금 3억 원과 컵라면 2만 개, 그리고 손소독제 5천 개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는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구 지역 교회와 홀사모 가정, 은퇴복사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의료진 등에게 긴급 구호박스와 지원 물품 등을 전달을 했고요. 총회 중심으로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측에서도 2천 개 미자립 임대 교회 지원을 결정하고, 그리고 한 교회당 30만 원씩 총 6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의 나눔도 있었는데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사랑의교회, 광림교회가 각각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수양관을 개방하고 그들의 완치를 지금까지 돕고 있고요.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대한적십자사에 10억 원의 재난선금을 전달해서 이를 구호물품 구매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명성교회에서도 지난 2월부터 아산시와 진천군에 마스크 1만 개와 손소독제를 전달을 했고요. 지난 14일에는 대구를 포함해서 경북과 경남, 부산과 울산 그런 지역 노예 등에 손소독제 7만 개를 배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 노예 신청을 받아서 400여 개 교회의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전체 5억 3천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코로나19로 성도들 가정에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중에 염려했던 것들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교회와서는 주일학교에서 시스템에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아직도 영적인 생활에 적응되지 않은 부분이 가정에서 아이들의 영적 교육, 참 굉장히 힘들어서 부모님들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부각하게 되어진 모습인데요. 더욱이 주일학교 교육이 필요했던 시대에 우리 사무총장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고, 이것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장기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TV나 혹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박연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린이 사역자 아닙니까? 이분이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예배로 지혜를 받은 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보여줬던데요. 그래서 실시간 어린이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은 그 방송을 보고 설교 시간에 어른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른 설교를 듣고 어린이들은 어린이 설교를 들어라.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로 이제 교회와 또 사회, 각 가정,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이 되어졌는데, 우리 시간에 한번 언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이 교회가 코로나19를 어떤 감염 진원지처럼 생각되는 그런 악의적인 보도들이 참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참 어떤 내용인지 우리 조 기자님 좀 이야기해 줄까요? 네, 언론에서 사용된 표현들이 말씀하셨듯이 불필요하거나 다소 자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코로나 짓담 감염의 온상이라고 표현이 되거나, 오늘도 예배를 강행한다는 식의 표현들이 그런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다수 교회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미리 알고, 정부의 지침이 있기도 전에 이미 모든 활동을 최소로 하고 방침에 따르고 있는 교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부 교회들에서 생긴 안타까운 일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정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듯이 보도되면서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종교 모임에 대한 행정명령과 행정지도를 발표한 것도 교회를 공격적으로 몰아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지난 23일 0시 기준 확진자 발생 분포를 확인해봤는데, 대표적인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청도 대남병원이 122명, 구로 콜센터가 156명, 그리고 천안운동시설이 112명입니다. 그 밑으로도 요양병원에서의 발생이 봉화에서 68명, 한 사람 92명, 대실 66명 등으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집단 감염이 오히려 많습니다. 물론 성남은혜의 강 교회랑 수원 생명생교회, 거창교회, 온천교회 등에서 10명에서 많게는 70명 규모의 집단 감염이 있었지만, 전국 교회 숫자에 비해서 실제 감염 사례를 놓고 볼 때 교회가 과연 코로나의 온상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신천지는 한국교회에서 지정한 이단 사이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기존 정통교회와 상관이 없음에도 여론은 신천지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마치 교회의 한 종류인 것처럼 보여져서 정통교회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행정적인 어떤 지도자들의 언어폭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놓고 과연 우리 교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조 기자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연합 등 교계연합 단체들은 교회만 집단 모임을 제재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총은 최근 정세균 총리가 교회 폐쇄와 예배 금지, 구상권 청구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감염 위험이 더 높은 다른 시설에 대한 관리는 강화를 하지 않으면서 정통교회만을 지목해서 기독교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 일에는 몇몇 곳에서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예고도 없이 교회에 들이닥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교인들을 방해하거나 이렇게 감시한 사열들도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한 교총은 이를 두고 역사상 유례 없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난 13일에는 한 교총에서 상임회장 긴급회의를 열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만나서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어려움과 그런 여론들이 알고 있는 정말 많은 오해들을 그렇지 않다고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또 이와 함께 한 교연 측에서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억압과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말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주일 예배에 마저 이렇게 온라인과 가정 예배로 좀 바꿔서 피눈물 나게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기본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걸 준비하면 그것마저도 예배를 드린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고 저건 좀 너무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자 이게 무슨 이슈만 나오게만 하면 교회가 어떤 공격을 받는 일 이거 왜 그렇죠? 복사님? 먼저는 저희가 좀 반성을 하나 해봐야 할 것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는 것처럼 좀 우리 기독교의 일사불란한 모습이 조금 좀 덜 보였다. 물론 장점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 이것은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가톨릭이 어떤 획일화된 어떤 교회의 어떤 운영체계보다는 굉장히 장점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것이 단점으로 바뀌어서 교회가 지도력이 없는 것 같은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조금 더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연합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반성은 좀 해봅니다. 그러나 앞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독교인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해를 다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기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온 것처럼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진정성을 보이면서 계속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감동할 것이다. 아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조금 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인내하는 기간으로 그러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가 이제 진정되어지고 나면 한국교회, 한국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측도 많이 하는데 이전과 이후 사무총장님 이제 전과 후 어떤 양상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하는 표현이 한국교회의 잔인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 기자님 이야기한 대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고 그다음에 한국교회의 일부 이런 언론의 보도 때문에 실망한 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교회의 출석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더 모일 때 일상으로 돌아온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분들이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폭발적인 은혜와 그리고 부응을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저는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멘토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천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존의 교회들이 좀 반성화할 것은 기존의 성도들에게 성인들에게 신앙교육을 목사님들이 많이 시키다 보니까 사실 청소녀나 청년들에 대해서는 부교육자가 담당하는 그러니까 약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멘토 기능을 강화해서 청년들 다음 세대 아닙니까? 청소년들 다음 세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우는 단임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우는 이런 멘토 기능을 좀 이번에 신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면서 멘토 기능을 좀 우리가 잘 발휘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옛날 80년대 그리고 90년대의 그 영적 부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왜 이럴까라고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려고 그랬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교회와 사회 속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우리 오늘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좋은 면에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